아이돌의 매력을 파헤치는 아이돌 전문방송 팩트인스타의 MC 쥔입니다. 걸크러쉬한 모습은 잠시 내려두고요. 청춘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왔네요. 자, HUB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BS 팩트인스타 시청자 여러분, 호퓨, 바운스. 안녕하세요, HUB입니다. 저희 HUB는 호퓨, 바운스의 역자이죠. 다 같이.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그런 뜻입니다. 저희 신곡인 벚꽃 피는 날에는 기존의 HUB의 곡들과는 색다른 장르의 R&B 장르의 곡으로 돌아왔고요. 앞으로 만능이 들어줄 수 좋겠습니다. 효성가사랑이 직접 안무를 만들었다고 해요. 저희가 동선 위주로 안무를 짰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풍차를 돌리는 안무가 있어요. 그 안무가 제일 포인트고 보기에도 딱 예쁜 그런 안무입니다. 여기, 이거부터. 아, 이거부터. 이거부터. 지금 안무를 만드는 건 아니죠? 아니야. 우리 팀워크. 가자, 가자. C, O, 시작. C, O, 시작. 고이 떨어지는 날은 우리 사랑마저지고 가슴 아픈 너 사랑했던 나 모두 사라지고 마는데 지금 우린 이런 안무도 있습니다. 정말 생소한 건 단 한 번도 이 방송을 하면서 시호시작은 처음 들어봤어요. 시호시작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 cinco절도